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오늘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습니다. 네이버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팀 네이버 파트너들을 초청해 팀 네이버의 기술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단 2, 3을 개최했습니다.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와 생성형 AI 검색 큐를 선보였습니다. 큐는 복잡하고 긴 지리를 이해하고 답변 생성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입체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 달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. 또한 생성형 AI를 적용한 검색, 커머스, 광고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들의 변화도 공개했습니다. 연습으로 시작합니다.